안녕하세요. 수지 풍덕천 에이스영어 부원장 세라입니다. 우리 3월에 되어서 수지 풍덕천 에이스영어학원에 새로 입학한 우리 학생들 위해서 클래스카드 활용법 안내 영상을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저 화면 공유하고 가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학생들 아이디 비번은 제가 보내드렸고요. 요거는 참고로 지금 현재 3학년, 4학년 학생들을 위한 클래스에 들어왔는데 에이스영어 Oxford Rhythm Discover Level 1으로 공부하고 있고요. 이번 주가 아직 책이 이제 딱 안 끝나고 7과 8과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하냐면 이번 7과 단어 15개, 7과 문장, 핵심 문장 7개 그 다음에 8과 단어 15개, 7과 핵심 문장 7개 이렇게 만들어 드리거든요. 그러면 요 7과를 월요일날 공부를 하게 돼요. 그 다음에 8과는 수요일날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금요일날에는 7과 8과 합해서 골든벨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리딩앤에서 먼저 리딩앤은 제가 상담 오셨을 때 보여드렸으니까 그 5단계 있는 거에 숙제를 내드렸으니까 리딩앤 숙제를 해보시고요. 리딩앤의 그 5단계를 다 했다고 해서 아이가 영어 단어 다 외워줬다든지 거기에 있는 문장을 자유롭게 말한다든지 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말이 아니니까 5번을 해도 그게 잘 안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클래스 카드는 이제 그 깃털 학습을 하기에 아주 좋은 자세하게 정확성을 높이는 아주 훌륭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보조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단어를 이렇게 눌러보시면 암기학습, 리콜학습, 스펠학습 차례대로 하시면 돼요. 암기는 여기 학습방법 단어 제시를 해놓고 여기 여러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이렇게 해서 발음 나오고 이렇게 다시 누르면 이렇게 이미지가 있어서 무슨 뜻인지 한글로도 써주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의미부기에서 다 공부를 하시고 15개 공부를 하시고 나면 뒤로 가셔서 리콜학습을 해볼 수 있어요. 리콜학습은 우리 아이가 우리 탄소를 많이 배출시키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험지 아니구도 혼자서 얼마든지 시험을 보는 거야 together 그러면 이게 함께라는 뜻이죠. 이렇게 이렇게 milk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혼자서 스스로 셀프 테스트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공부 다 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스펠학습으로 가서 정말 가장 내가 그 단어를 다 알았다는 얘기는 스펠을 할 수 있는 거죠. 해야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learn 그러면 이거를 l-e-a-r-n 이렇게 쳐보는 거예요. learn 자 그리고 뭐 자 혹시 잘 모르겠다. 그럼 힌트 보기 하면 돼요. 힌트 보면서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걸 못 외웠다. 그럼 별표 했다가 나중에 별표 된 것만 또 공부할 수 있고 이렇게 아주 편리하게 스펠학습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월요일 오기 전에 미리 다 예습을 하시고 오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랩 시간을 주긴 추는데 이 시간에 랩 시간에 그때 와서 외우려고 하면 마음이 불안하면 빨리 안 외워지잖아요. 그래서 미리 예습을 하고 그 시간에 다시 한 번 복습을 한 다음에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자유롭게 공부하시면 돼요. 여기에 보시면 매칭 매칭 이렇게 게임식으로 매칭으로 ready 이렇게 해서 뭐 together 함께 together 이런 식으로 게임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부도 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수업 시간에는 와서 친구들이랑 재밌게 배틀도 해볼 수 있고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자 이거는 이렇게 단어 공부하시는 거고요. 문장은 가시면 여기 이제 문장이 더 많겠죠. 7개 이상일 텐데 여기 중에서 꼭 알았으면 좋겠는 문장을 저희가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드렸어요. 그것도 암기학습 하시면 영어는 우리말과 어순이 달라서 cats protect their babies from other animals 네 이거 어순을 이렇게 이제 우리말이랑 다르니까 많이 연습하실 수 있을 하셔야지 좋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 클릭이에요. 쓰지 않아도 cats protect their babies from other animals 이렇게 이렇게 자 그 다음 이런 식으로 baby cats can't be me 연습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스펠 학습은 이제 타자를 잘 치는 친구들은 스펠 학습을 하시면 아주 좋은데 아직 이거 타자가 안 되는 친구들이 어려울 수 있어요. 딕테이션 하면 아주 좋지만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어떤 공부가 있냐면 스크램블이 있어요. 이거 정말 게임처럼 재미있게 아이들 할 수 있는 공부거든요. 이거 이렇게 뜻을 주니까 더 좋죠. 고양이는 다른 동물로부터 아기들을 지켜요. cats protect their babies from other animals 이렇게 영작 연습하는 건데 타자 치지 않고 클릭 클릭 하면서 이렇게 연습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문장은 이 정도 암기하고 이제 뭐 리콜 그 다음에 스크램블 정도 공부하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거 다 하려고 그럼 시간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거 더 하실 수 있도록 안내 드렸고 자 단어는 음 가장 기본적으로 암기랑 리콜 스펠 정도 반복해서 하시면 단어가 다 외워질 거예요. 그리고 아 이것도 하나 더 좋은데 더보기에 들어가시면 나중에 아이들이 이제 그 영어 타자를 잘 치면 크래시 이렇게 여기 떨어지기 전에 점프 점프 네 자 무브 이런 식으로 이제 타자를 잘 치면 이렇게 크래시 게임도 할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클래스 카드는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단어와 문장을 자기 것으로 마스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아주 좋은 도구랍니다. 자 이상 클래스 카드 활용법 안내 드렸습니다. 주말에 또는 이제 수업 시간 전에 미리미리 예습을 많이 하시고 오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아 자 그래서 어 이 친구들과 약속인데요. 이번 주 공부할 거는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해드렸어요. 그 다음에 자 금요일 되면 제가 7과 8과 합해서 통합 세트를 만들어 드리거든요. 그날 통합으로 통합 세트로 복습하시고 이제 골든벨 준비하시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여러 개 초록색이나 이제 연노랑 연초록이나 연노랑으로 해준 세트들은 중요한 세트들이니까 앞으로 공부하시면 좋겠다. 근데 이거 이거 한꺼번에 다라고 하면 아이들이 되게 힘들어하니까 어 참참이 하시면 좋고요. 3학년 정도면 사실은 요거까지 제가 요거까지 필수로 해놔야 할 때 인증 대명사 영어 구구단 우리 어머니들 잘 아시죠? I mind me 이거예요. 여기에 나온 것들을 이제 알아야지 이제 어 기본 이제 독해가 되기 때문에 인증 대명사 구구단은 매일 그냥 이제 암기 정도 뜻까지 뜻 정도는 알 수 있을 때까지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걸 잘하면 하나씩 하나씩 올라가도록 제가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거든요. 자 이상은 우리 수지초중학교 3학년 4학년 친구들 영어 클래스 카드로 영어 단어 영어 문장 학습하는 법 안내 드렸습니다.